아직도 괜찮으시잖아요. 아직은 그냥. 아니 근데. 이쪽만 얘기하잖아. 이쪽은 얘기하잖아. 아니 원장님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. 이 형님은 내가 봤을 때 이럴 것 같고. 돈잖아. 돈 남아있어. 아니. 제일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. 아니. 너무하지. 이쪽만 해. 공부가 판바지라고. 진짜 얘기하잖아. 자전거 한 번 남아. 저한테 연락 한 번. 예 알아요. 자전거 한 번. 예예. 내가 이제. 아이씨. 아이씨. 대박인자. 그럼 이제 안 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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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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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할아버지, 맥주 하나만 따라줘 요, 요, 할아버지, 잘 찍어주지? 응, 하지 말고 아이고, 내가 이럴 줄 알았지? 자, 김 안전은 없다 자, 여기 김치만 더 드세요 usa 김치만 더 드세요 워싱디당 김치만 더 드세요 김밥 ㅋㅋㅋㅋ 배추를 잘 산 거야 배추가 배추가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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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ench